이탈디자인 이탈상. 파격적인 가격을 준비해 주죠. 안녕하세요. 에비프라 하자 라크놀입니다. 저는 황채장입니다. 오늘 1996년 이태리, 이태리 가슴 떨리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태리에서 설립된 브랜드 오디아 플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라인업은 3S 시리즈와 FLS 시리즈 그리고 플래그십인 스트로멘토 시리즈까지 총 3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시작되는 모델이죠. 시작되는 모델인 FLS 시리즈 인티앰프. 20년 이상의 오디아 플라이트의 기술이 아주 집약된 인티앰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탈리아 제품들을 리뷰할 때 꼭 붙는 수식어가 있죠. 우한 이탈리안 디자인. 아주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디아 플라이트라는 브랜드명처럼 마치 비상하는 듯한 대형 블루 OLED 디스플레이 창이 전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면 패널은 10mm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각종 버튼들 같은 경우도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촉감이 좋습니다. 노부도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우아하고 정교하고 매끄러운 마감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 이외에 제품 특징에서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작지 않은 무게. 전호무가 충실하죠. 16.5kg입니다. 들어보면 저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네,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에는 다양한 입주력 단자가 있습니다. RCA 밸런스 입력 4개, 그리고 XLR 밸런스 입력 하나, RCA 모니터 입력 하나, RCA 언밸런스 프리아웃 하나, 그리고 RCA 언밸런스 레코드아웃 하나, 또한 스피커 케이블 연결을 위한 채널 바인딩 포스트 단자가 있습니다. 네, 제품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6와트. 사실 크죠? 대형 출력의 오디오 전용 트라이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설계됐고요. 채널당 100와트의 출력, 듀얼 모노 설계로 오디오 플라이트의 커런트 피드백 회로를 설계를 채택하고 고정밀 프리앰프 회로 또한 구성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고음질을 추구한 분리형 전원부입니다. 7만 2천 마이크로패셋의 대전류 출력을 위한 4개의 전원 회로는 전류 증폭을 담당하는 최종 출력단 전용으로 분리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교한 볼륨 컨트롤입니다. 고성능의 ALPS 블루 포텐션미터는 모든 설정에 정확한 볼륨 제어를 제공합니다. 애플 S3S는 순수 아날로그 앰프죠. 그러나 옵션 모드를 추가하면 DAC도 추가할 수 있고요. MMMC 포노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바이패스를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쇼터 쓸 때 훨씬 편하겠죠. 또 파워 앰프만으로도 프리 앰프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티 앰프이긴 하지만 아주 유연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티 앰프의 시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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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